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미라안이 맘에 안들어요 물론 미라안 캐릭터가 뭐 한국인 캐릭터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저렇게 느끼하게 하는거 나는.. 어우 난 싫어 진짜 예전에 제가요 느끼한 개그맨 제가 제일 싫어한다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개그맨 누구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리마리오에요 난 싫어 그 사람 진짜 불태워라 그래야 군단의 일원이 될 것이다 오호호 그리하겠습니다 여왕님 이들이 합류하면 군단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여왕님의 승리가 눈앞입니다 자 미라안 한 대 붙잡힌 사람 시점으로 한다면 미라안은 캐릭터 잡힌 녀석 아바트리겠네요 아마 그러겠지 자 자 대단 이즈샤이기도 한 번 들어보고요 내가 예전에 몰던 우주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우주에 둥둥 떠있으니 좋군데들 자 히페리온 보고 얘기하는거죠 스투코프가 같이 있었던 그 제라드 주가이랑 함께 있었으니깐요 그 아마 그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DSS인가? 아 그럴거 아마 저는 우주가 싫습니다 죽고 공허하지요 죽죽히 부풀어오른 부하장을 주십시오 오호호 조금만 참아주셔요 어디있어 짐 당신을 느낄 수가 없어 오호호 이 얘기 나중에 합자 무리 어미들이 테란과 협력하는건 싫어합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 이젠 필요없으니 없애도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다 오호호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아 명령불복종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꼴 보여준다 이런 말 하는 의미인거 같애 그치? 여긴 정수가 없다 정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우리는 여왕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간히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자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죠? 나는 정수를 따른다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밀개한 녀석아 그래 와봐야 오늘 너의 정수를 수집해 주겠다 오호호 자가라 내 대신 대답하지 마라 대학하 군단의 정수는 수집할 생각 마라 오호호 한방에 정리해주죠? 자 히페리온도 얘기 얘기 들어봐야겠죠? 캐리온이 민주주의 이민고학이라고요? 그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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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페리온이 지금 자치룡 통신망을 해킹하는 중이야 1시간 남았다고 전해 그렇게는 안 돼요 캐리온 지금 상황도 버거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자치룡이 우리가 침투한 걸 눈치채면 짐을 이감시키거나 죽일 거야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시오 오 오모자일 이후로 철이 좀 들었군 조금만 조금만 줄 아는 건 아니오 좋아 그 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오호호 역시 대단 역시 발레일에서 좀 철이 들었죠? 그런 케이스니까 자 진화코동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볼 것 같고요 남아갑시다 괜히 눌렀네요 이게 심심에서 눌러봤어요 심심에서 어 대화가 있었구나 몰랐네 보죠 군단은 자치룡통신망을 해킹할 수 없나? 테란 시스템 우아하지 않음 사모교환의 문제 방해 요소 많음 생물설계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과는 너무나 달라서 단순 교신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군 흐흠 정확함 저거 교신 방법 복잡함 테란 기계와 호환 정불가 그럼 이제 발레리안에게 달렸어 자 어차피 뭐 저거는 뭐 통신같은거 못하니깐요 예 그렇죠 쌓여있는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자 일단은 예 임무 계속해서 지내보도 하죠 발레리안과 호나에게 연락을 할 시간이야 짐의 위치를 알아야겠어 자 짐 레이너 과연 어디있을까요? 하 오우야 진짜 커보이죠? 예 짐을 찾았어 어디야 모로스라는 감옥선에 갇혀있소 이 함선은 매시간 새로 생성되는 무작위 좌표로 차원 도약을 하오 함선이 어디로 도약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소 그래도 물자는 보고받을텐데 바로 그거요 내일 아틀라스 기지에서 32분간 머문다고 오호 아틀라스 기지 30분간 아틀라스는 모로스로 급유선을 보낼겁니다 급유가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우리의 동료 토시가 침투를 찾아봤습니다 아니 당신들 일은 끝났어 나머지 내가 처리하지 조심하십시오 이곳에 비하면 유 볼썸은 유치원이나 다름없으니 흫 자 아까 토시가 약간 보였었죠 근데 필요없 캐리건은 필요없다고 하니까 잠시 사라지고 자 예스젠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으로 추천해주시오 모바일영장 화면 터치 지금 엄지스컷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블로 보시면요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자 일단은 뭐 레이 캐리건이 레이너트 공대에 도움 없이 가겠다 이런가 토시 토무르 아 그런가요? 흫 근데 토시도 이 진짜 이름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토시라고 흫 그게 풀네임이니까 어 토시가 맘에드 난 맘에 들잖아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토시가 맘에 들어요 노바보단 흫 어쨌든 자 지금 오신분들 추천드립니다 모바일영장 화면 터치시고 엄지수가 버튼을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저 유튜블로 보시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스타크랩 투투 군달의 신장 캠페인 실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어? 武마로 무시했다고요 쟤가? 목켓 쓰면 깨드 Agreement 야 오호호ㅣ오 amigos 흨 어 오우 진짜 징글징글하죠 저 족수 예 19호전이가 생각하시는분들 라인 꺼주세요 여론필서품 가브리아 ton 허허 basement 땡ЫIs Mate 어쨌든 19 시작 자 진입벌 enlightened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 주겠소 조심하시오 캐리건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으셨을 거요 나에 대한 대비를 못했을 거야 음 음 그러겠지 자 어쨌든 출발해보도록 하죠 뭐지? 자 일단은 맹독춘과 함께 잘가라고 무슨 소리냐고? 캐리건이 왔다는 소리지 이롱 흥 끝났어? 저거 왔다는 얘기도 있구요 아 자 자 오오 다리가 이따가 끊겼죠 이따 돌아서서 간다고 하니까 오호 좋아 오호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이러면서 예 그래봤자 어차피 이기죠 예 캐리건이 아 자 그때 공생충이랑 함께하자 아 그때 공생충도 이제 죽어버리네 뭐 어쩌었네 자 오호 저렇게 쏴주면은 무석 안 무서울 거 같애? 그래봤자 소용없지 자 요렇게 정리해주고 자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자 오호이 깜짝 놀래 하지말라고 어 자 지하철을 지하철 가는 길에 막혀있는건 아니니까 어 자 갑시다 대담하게 자 자 오호이 이거봐 지구 좀 살살 좀 하라구요 자가라 어 자 오호 자 이녀석 도와줄 건데 이녀석은 어차피 필요 없을건데 어 어 정복은 계속된다 계속 진영 하리석 하죠 예 이 녀석들의 큰 놈들을 내보내고 있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호 아이구야 얘들아 빨리 숨하겠네 형 숨을 깨주어 그냥 감염충 같은게 숨은 없는거 같애지 그쵸? 높은게 간담 명령 차이시되어 그거 후반에 불편해요 아 그래요? 놈들이 주 차단비를 봉쇄서 병을 뚫고 가는 수 밖에 없어 자 이번엔 뭐지? 병을 뚫고 갈 수 밖에 없다 일단은 요렇게 해서 할 수 밖에 있겠네요 아 군단이요 이걸 처리하는 동안 날 지켜나오 자 이따 지켜야하네 이제 어 자 요거 부신 동안만요 예 군단이 여왕님의 부름에 답합니다 자 심장약하서 저거에 많이 놀라겠애 예 그렇죠 예 저지하라고? 쉽게 저지하지 못할텐데 어 저그가 얼마나 무서운데 매투기 때문에 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쵸? 케이거 스케일만에 그거 다 못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라모 전투기신 지원요청 봐라 자 지원요청 봐라 하지만 쉽지는 않지 어허허 끝났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놓고 왔는데 어 준비해야겠죠? 예 진균번식을 이용하는거 좋다고 자 진균번식 자 여왕님을 지켜라 이따 정리를 한거 같은데 어 어어 요쪽에서 오는거 있었구나 있었구나 난 몰랐지 어허허 자 토르 토르랑 함께 요렇게 해서 이따는 정리해주죠 진균번식이 있으면은 이따 끝나 끝 끝 정리 완료했죠 어 갑시다 예 아 조심하고 조심해주고요 예 자 근데 땅굴은 아맞맞네이네요 예 그렇죠 예 자허허허 무슨말이지 않시죠 예 예 주변의 경기병들이 무척 많소 이곳에 바이로파지를 심으면 감염된 테란이 절의 방어선을 돌파해줄거야 자 바이로파지 심다고 바이로파지 심는다 예 일단 바이로파지를 심으면 이따에 어떻게 해서도 일단 숨은 버려줘야죠 예 비밀으로서도 일단 발견하는것도 있지 말고 어 자 자 자 자 가라야 자 가라 자 그런거에요 양반 짜장님도 어서오세요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어 이 세대들의 비밀무서도 일단 발견도 해주는것도 있지 말아야겠죠 예 아 케이거 빨리 이쪽으로 이기고 자 이러는 동안 자 이따 비밀무서도 한번 살펴봐야죠 일단은 천천히 하는것도 있지 말고 어 여기 뭐있나 아 하하 이쪽에 있었봐 어 자 일단 비밀무서도 하나하나 얻었구요 자 또 준비를 잘 살펴보고 어 자 이제 바이로파지 심어놨으니까 이따에 아무것도 부탁이지 어 자 이따에 먼저 이렇게 어 상대 해주고요 자 자 자 자 이렇게 오우 자 자 뭐야 내가 너의 안에 잠시 살아있다는걸 도전가지도 했었네요 흠 저런 도전가지 있었나 나는 그거 못했.. 못했는데 저거 그치 어 기억도 안나 자 어쨌든 여기도 일단 바이로파지 심어놨고 일단은 뭐 다른게 새끼를 잘 살펴봐야돼 왜냐면은 그 비밀임무같은 경우에는 캐리거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어 자 맹독춤 보내주고 오자 여기에서 어 여기 길이 있나 근데 해결사를 찾았나 해결사 못찾지 해결사를 찾았나 해결사 못찾지 자 하나는 후반에 가면 있을거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나 기억을 못해요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에 자 어쨌든 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 할숨은 없어 저 연결장치를 파괴해라 죄수 수용카를 버린다 어허 죄수 수용카를 버린다 이거 모두 틀었지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를 버리고 간다 허허 죄수 버리고 간다고? 어 어 그렇다고 내가 저걸 못잡을거 같아 타이커스가 이런말하죠? 어 어 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저 저기있던 녀석으로 내가 내걸로 만들어줘 어 자 같이 어 싸우게 해줘야죠? 어 이렇게 해주면은 도로는 내것이다 어 케리가 니가 이곳을 찾아올정도로 멍쭈한 줄은 몰랐다 이제 거기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니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자 저건 미화죠 그쵸? 어 지금 뭘 하는거야 저어 저건 모두 영웅이다 니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또 이내로 올 준비가 돼있지 오호호 그러셔? 짐슬레이노와 함께 타버려나 과연 쉽게 타버리십사 짐슬레이노와 함께 타버려나 짐슬레이노와 함께 타버려나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자 발사이 멍청이들아 발사이 멍청이들아 자 그렇게 쉽게 발사 못하지 어 자 맹독충과 함께 죽어버리라고 자 자 일단 봅시다 여기에 일단 주변을 한 번 잘 살펴보고 일단은 예 주변에 뭐 뭐 있는지도 예 잘 살펴보셔서 일단 비밀 예 예 자 도망치어 오호호 오호호 내려갈 곳도 없다고 하면서 예 메딕은 죽어버리네요 자 일단은 분도 파괴해주고 아 자 아하 이 죄수수용 카이들 구명적 없다고 얘기하다가 그러죠 자 오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고 하다가 예 오호호에 되려당하네 자 맹독어머며 또 예 그런 것도 있나보네 뺑독어머믄 어머메 모티브겠죠 예 그런 거니까 그나저라 그 비밀이문은 어디있을까 어 하늘에서 죽음이 어디서 어디서 죽음이 나오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 어쨌든 예 일단은 정리는 완료한 것 같은데 어 그치? 어 잠깐 여기도 일단은 해결해 주고 자 비밀이문은 어디있을까 근데 어 일단 천차 붙잡시다 예 여기있나? 자 오 무섭게도 와주시네 아 하 여기있었군요 어 제도 찾았네요 예 어쨌든 예 케리건만 와주면 돼있죠 어 이따 빠지고 어 됐어 자 명단을 손에 넣었죠 명단을 손에 넣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케리건 우리를 지어버려줘 이 마열농자 자 자 일단 빨리 이따 해결해 줘야겠네 어 어 자 서둘러야 돼 일단은 예 자 여기퇴가 일단은 묶어줬고 자 문 열렸다 너희 끝이다 자 자 이 괴물참놈들이랑 함께 죽겠다 자 칼날리아 무쇠 정수로 했을까 예 고마워요 몬트라리스프와 함께 죽어버려라 일단은 완료를 했습니다 예 자 거대 괴수록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자 안정시켰죠 자 특급 보안구역에 그녀는 침투스다 그나저나 제가 그 두개는 두개 그 조선관제를 제대로 못했었던 것 같네 아 기억해보니까 그러네요 나는 몰랐지 어 어쨌든 레이너 이렇게 수감중이죠 자 빠앙 오오 귀청찌전지탈에 폭발어 그리고 그가 본것은 가 원시저그여왕 칼날 여왕이 눈에 비치는 보다 로 정말로 가만히 그녀 그녀 그는 정말로 도구 그녁 구역에 당신밖에 없었어 호호 아직도 날 믿어 자 방아쇠를 당길까요? 그가 당긴 곳은 그 옆에 있던 벽이었습니다 예언을 믿었기에 사랑의 집 그것만은 잊지마 어린 끝났어 끝났어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은 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 자 일단은 980TI님 어서오시고요 지금 오십시오 추천 넣으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캐리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보셨 그 지난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언론에 그 말 노란하고 말았었죠 어쩔 수 없는 없었고 또 이제 그 자기도 이제 복수를 위해서 일단은 맹스크를 없애기 위해 자기도 택한 거니까 예 사랑하고 연인살이야 그런거 그런거지 없앨거 같나요? 하면서 예 알았어요 예 쉽게 없애지 못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이너가 그 이 제라툴의 예언을 봤기 때문에 아마 죽일 수 없었다 라고 판정할 수 밖에 없네요 물론 예언까지 뭐 연인까지 포함한다면 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아 말이 꼬였죠 예 제가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 휴식 그래서 제가 그 휴식기를 갖는 것도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예 작년때까지만은 말을 떠들면 좀 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더 꼬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휴식기를 택한거야 미안해요 오 울트라이스크 오허허허허허허허 니놈들이 오길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어 진짜로 어 얘네들 진짜 쎄죠 어 자 자 이따 휴대일 수 가지 아 오오 오오